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재미와 사랑을 드립니다. 훨씬 많습니다.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죠?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날씨에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튼튼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감입니다. 오늘 또 질문 몇 가지들 함께 나눠볼 텐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저희 학교에 선생님 한 분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나눠보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했던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또 추려서 함께 답변을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의 선생, 스승이었잖아요. 그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선생님이셨죠. 예수님이셨죠. 네. 열두 제자들에게 선생님이셨고 또 단순히 열두 제자들 뿐만 아니라 저도 예수님을 오늘 저의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수님한테 배우는 것을 좋아하신다고요? 네. 어떤 걸 가르치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예수님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고 또 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마태복음의 구장에 보면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여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죄인을 불러서 예수님의 배움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들을 지도해 주시는데 그냥 말로만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모본을 다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나를 따르라 해서 그냥 교사하면 막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또 말로 하는 일들이 많겠지만 제가 예수님의 열두 제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해 보는 것은 약 3년 반 아니면 3년 정도의 시간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이렇게 거의 같이 생활을 하시면서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3년 반 동안 먹고 자고 다 같이 하신 거예요? 네 대부분을 먹고 자고 같이 하셨던 것 같고 그러면서 직접 모본을 보여주시는 모습들 가령 제가 가슴에 좀 남아있는 한 장면이 뭐냐면 반목으로 이렇게 다락에 다 가서 열두 제자와 함께 다 모여 있었는데 다들 발이 더러워져 있고 그날의 품습대로 하면 종이나 낮은 사람이 와서 발을 씻겨줘야 하는데 열두 명의 제자가 있고 선생님이 이렇게 있다 보면 누군가가 선생님의 발도 씻겨주고 다른 사람의 발도 씻겨줘야 되는데 서로 이렇게 눈치만 보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권을 들으시고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발도 다 닦아주시는 그런데 궁금한데요 발을 왜 닦아야 되죠? 왜 그렇게 더러워지나요? 뭐 우리도 저녁에 집에 가면 샤워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도로가 포장되지도 않았고 땅에 먼지도 많이 나고 또 더러워지니까 집에 들어갈 때는 발을 깨끗하게 씻었겠죠 그런데 발만 사실은 씻었던 것이 아니고 그날 예수님께서 씻으셨던 것은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리고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서 서로에게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삶의 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예를 들어서 가르쳐주시고 또 인도해주시는 그런 아주 좋은 교사로서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했던 것을 실천과 모범으로 보여주는 분이시네요 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돈을 받고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아픔을 치료해주셔서 그 낫는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은 보상을 받으셨던 것 같고 아아 네 그래서 늘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먹여주시고 네 그걸 어디까지 갔냐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도 베풀어주신 그 사랑이 저의 마음에 큰 감동이고 또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으로 늘 닮고 싶은 그런 롤모델 네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분입니다 아 아 그러면은 그 자신했던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들이 배우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신 분이세요? 네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죽음과 희생은 네 오늘 우리들의 죄에 대한 그 용서를 위한 그런 희생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그러니까 죄의 삭순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됐는데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저한테는 엄청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결함도 있고 실수도 있는데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셨고 죄인인 그 상태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구원 받는 길로 지혜도 더 알려주셔서 네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가치있고 소중한 길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네 인생 자체를 바꾸어 주시는 그런 분이셔서 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가장 삶의 큰 변화였고 또 지금도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맨 아 그런 스승이셨군요 네 여기에 덧붙여서 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우리 학교에도 좋은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선생님들 저도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스승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힘내세요 힘내세요 네 정말 깔끔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 질문으로 학생들이 해준 질문 몇 가지를 가져왔어요 이 내용들을 함께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여러 개의 질문들이 왔는데 목사님께서 좀 수고해 주십시오 네 먼저 질문이요 하나님은 장난감을 좋아해요? 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장난감을 좋아하실까요?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하나님은 장난감을 좋아하십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고차원적인 장난감을 좋아하는데요 네 그래서 살아있는 장난감을 만드셨어요 네 하나님은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고차원적인 살아있는 장난감을 우리와 함께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하세요 아 그렇군요 네 보통 장난감을 사주고 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 우리와 함께 가지고 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네 그 장난감에 얘가 코끼리 코끼리 네 굳이 코끼리의 코를 길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은 길게 재밌게 말하기 위해서 길게 만드셨고요 네 네 장수풍대인 네 네 집 애도 눕히고 계셨는데 눕히고 계셨는데 눕히고 계셨는데 아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우리 애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확인을 해요 네 사슴벌레 네 그리고 또 찢개벌레 네 그 외에도 여러가지 동물들 그리고 바다에 사는 고래들 네 하늘에 나는 새들 새들 그리고 심지어 나뭇잎들 그리고 새싹들 돌들 장난감이 다 살아있군요 별들 네 아 별들 네 여러가지 것들을 다 그걸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네 그런 하나님은 장난감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컬렉터 같은 분이십니다 네 다 만들어 놓으시고 네 근데 중요한 건 그것 같아요 그것들을 하나님 혼자 가지고 놀고 만든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놀기 우리와 함께 놀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분이 네 만드셔서 함께 하시길 원하시군요 그렇죠 아 네 근데 또 재밌는 건 보너스로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네 그 처간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까지 도움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 재밌는 장난감 하나님도 좋아하신다고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난감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네 우리 모두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네 누구든지 갈 수 있습니다 성경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 네 이거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군요 네 더 이상 답 없습니다 네 모두 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네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잠 자요 안 자요? 아 잠을 안 잡니다 잠을 안 자요? 왜 안 자요? 이게 질문이에요 하늘에서 왜 잠을 안 자요? 왜냐하면 네 밤이 없거든요 성경의 예수님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때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항상 빛이십니다 하는 것을 보면 하늘은 밤이 없힙니다 낮에 피곤하면 또 이렇게 잘 수 있지 않습니까?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아 피곤해요 아 네 이사야 40장 보면 28절로 31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 지혜가 하냐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갔음 것이오 다른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피곤치도 않다 피곤치도 않습니다 그래서 잠 잘 필요가 없다 잠 잘 필요가 없습니다 세포 분열이 너무 잘 돼가지고 잠 잘 켤 일이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잠자는 게 또 아주 우리에게 안락하고 참 힘을 주고 개운함도 있는데 그 느낌을 하늘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경험할 거예요 자면서 할 것이예요 자면서 할 게 아닙니다 잠 잘 시간이 없으세요 거기에서 하루종일 놀아야죠 처음 전에 질문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장난감을 가지고 하루종일 놀아야 되는데 잠 잘 시간이 없죠 너무 재밌는 곳입니다 너무 재밌는 곳입니다 여러분 꼭 회전하러 가셔야 돼요 네 목사님 말씀 확인하러 하면 꼭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우리 모두가 갈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피곤하지도 않기 때문에 잠 잘 필요도 없다 무서운 밤도 없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은 장난감을 좋아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늘나라에서는 잠도 자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장난감 가지고 놀 것입니다 이런 결론에 달아줄 수 있겠습니다 네 명쾌한 정리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또 은혜가 되는 시간이 없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 부탁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많은 답들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은 지혜가 많으시고 또 이 세상에 위대한 선생님이라고 오늘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더 잘 배우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며 지도하시는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행복하고 보람있는 우리 예수님을 닮은 선생님으로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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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